야잇 야 개새 obra 아유 또 뭐 하 Sesame 아... 내 핸드폰 와 아 어디 갔지 뭐요? 에.. 어 네 음... 아... 심플이 같이 없으니까 거치시오 아이... 당신들 누구요? 경찰이요 아 그렇습니까? 당신이 심형이라는 배우요? 알면 듣고만 뭐라 보셔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왜 물어보라는 거요? 지금 핸드폰이 없어져서 기억이 안 나 당신 빨리 가르셔 에휴... 없구만 왜 거기를 들수되구요? 본천은 누구라고 했잖소? 왜 딸 의심하냐구요? 쓰읍... 내 폰 어디인거지? 이... 반동놈의 새끼들 아니... 이게 뭔데요?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게 말이야 어디다 놨던지 저기... 저... 백병원에 두는 것 아닙니까? 가봐야되겠구만 아휴... 영락없이 내가 돈을 내겠구만 아이쿠... 아이쿠... 여기 아직도 있었구만 심형이 아... 공산당 안 한다고요! 내가 본의 없어져서 말이야 나도 없어요 본 없은 일이 어머니 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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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어서 빨리 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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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마케팅이다.